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그럼 갈게요 그냥 나올 때 때리자 어어 나오는데 때리는 게 낫겠다 어 풍마 어딨어요 아 잠깐만 풍마가 랩이 낫네 풍마가 되게 좋지 않나요? 아닌가 어차피 도로 죽지 않나 아 나오로 하고 싶어요 나오가 땡기네 나오의 감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나오 대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센스있게 여기서 버프를 딱 써줍니다 왜 써주냐 바로 시간 절약이지 크으으으.... 그래서 버프메이커로를 따로 설정을 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레투다 쓰다가 보수에서 뒤지 않을까요? 난 그게 걱정되네 도어 같은 게 없어가지고 아 이걸 삐하네 아 46층 가셨습니까 아 제가 그거보다 많이 가도 괜찮겠... 46층이 검새마리 나오는 건가요? 그게 46층인가? 46층이 어딨죠? 아 45층이 검새마리입니까? 아 46층이 도핑하고입니까? 도핑 안하고입니까? 아 시옷버프의 문파물랴이요? 아 시옷버프의 문파물랴이요? 도핑을 uda가지고 아 10개 펜가에게 고맙습니다 갱보리님 아 풍마를 던질 것 아니랬는데 30층이 31층 뭐냐 아 지금부턴가 보 나이스 찬스 아 여기서 약간 버티면서 풍마를 쿨을 은근슬쩍 돌리는 센스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근데 나로는 스프레드 빠지면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재사용이 210초 아니에요 그럼 3분 210초 아닙니까 재사용이 210초 그럼 몇 분입니까 계산 부탁드립니다 몇 분 됐으면 되겠습니다 30분 Lean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드 카운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약해졌다. 개 약해졌다. 와 지질 것 같은데? 아 소리가 좋다. 이거 때리는 소리로. 아 여기 빡세다.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뒤지게 생겼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여기는 깰 것 같은데? 이 다음은 할 것 같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빌드 잘 자면 여기까지는 뛸 수 있겠다. 잘 자르다. 가능성도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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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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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모탈셋 푸악공정 푸악공정 78 4 3 07 올라구 약간 섞인 것 같은데 어 그렇고 어 5에 32에 공사 72초 10성 18% 12930 966 주훈작 17성 라이징선 프랜터넌트 30% 에드리드드로 푸악공정 도메인 라이터 22성 5에 40초 공사 21% 맥 21.5줄 4에 75 주훈작 20성 에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offset 올테스 4%, 27%, 에디 2줄, 럭 14, 24%에 3에 40초, 파플러터스 마크 에디 2줄, 6에 72초, 롤 12성, 에디 2줄에 21% 77에 49, 어 주은장인 것 같은데, 49, 그런 것 같은데, 주은장 22성, 15%에 2줄, 6에 72초, 어 둘이 추호비도 같네, 옌텍스 5, 옌이 뭐고, 6에 42초, 45초, 15%에 에디 3줄, 22성, 70초, 17성, 4%에 크리크리, 10당 럭 1, 앱솔레프트 시프스 숄더, 22성, 24%, 에디 2줄에, 주은장, 5에 40초, 8, 4, 32, 부하 꽁자, 5에 40초, 에디 1.5줄에 27%, 40, 35, 9에 12, 9, 엠블렘, 40, 29에 12, 9, 파사부, 5에 54초, 주은장, 15%에 4, 4, 4, 4, 0, 11, 어 이거는 유니크 도도한 것 같은데, 그쵸? 어, 패스는 아직 자기 안듯이 있으시고, 아 끝인가요? 심볼 400, 어, 이제 전 나가면 되겠나요? 나가면 되는 거 맞지요? 네네, 또 소개할 게 있나? 끝인 것 같습니다, 그쵸? 어, 에디가 공포가 많아, 공이 많아가지고, 주사태지 3.3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. 아, 이것으로 대리, 무릉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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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